2023년도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뜻깊게 막기 위해 해너미 해돋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의 해너미 해돋이 명소들을 고병건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역에서 공식적인 해너미 해맞이 행사를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밤, 시청 앞 이흥다리 앞에서 난타 등 공연과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를 계획 중입니다. 서해안에서는 해너미 장소로 유명한 태안 꽃지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 서천 마량진항에서는 개뮤년 한해를 돌아보고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는 해너미 해돋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룡의 해 첫날 아침인 2024년 1월 1일 새벽 6시부터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대전 시민들은 식장산과 구봉산 등에서 태양의 힘찬 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당진 외몽마을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해돋이 무렵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는 교통과 주차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계룡시 세터산과 청양 칠갑산, 부여 성흥산, 홍성 백월산, 금산 인삼엑스포 광장 등에 3천 명이 넘는 해돋이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예산 집행과 공무원 동원이 필요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며, 가족과 함께 간소하게 연말 연체를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